맵 둘러보기 아 뭐가 바뀌었다는거야 삼보 서둠어탱 일단 여긴 뭐 바뀐게 없거든요? 어디가 바뀌었다는거야? 삼보 상자 생겼다고? 아니 상보 상.. 상자 어디 생겼는데? 지금 상자 생긴거가지고 어? 지금 내가 하던 콘텐츠를 멈추자고 하고 지금 맵을 둘러보자고 한거에요 지금? 어? 상자 어디 추가된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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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기지? 아니 겨우 그 상자 하나 때문에 어? 어 상자 어디 있는데 상자 어디 아니 씨바 아니 씨바 지금 이거 아니 씨바 아니 슈발 아니 지금 아니 저기 또 하나 있네 어 하나 더 있네 아니 지금 저랑 장난합니까? 장난해요 지금? 지금 이거 추가됐다고 지금 어? 내가 하던거 멈추고 이거 보라고 한거야 지금? 왜 장난합니까 지금 지금? 어 저랑? 장난하세요 지금? 어? 이게 이게 왜 추가됐어 이거? 쓸모도 없는거 이거 2단 점프 2단 점프 2단 점프 2단 점프 2단 점프 아 랑게컴이 너무 좋아서 2단 점프가 안되네요 님들아 아쉽게도 2단 점프가 안되네요 랑게컴이 좋아서 3단 점프 5단 점프 4단 점프 5단 점프 4단 점프 5단!!! depois 총 invoice 이거는 이거는 제 컴퓨터가 좋은 것보다 제 손이 더 좋았어요, 이거는. 솔직히. 내 컴퓨터가 좋은... 그니까 이거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내 컴퓨터가 좋은 정도라고 쳐요. 그럼 내 손가락은 이만큼 좋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인정? 어, 인정.